경북 영주에 천년 고찰에 그려진 불교 벽화 6점이 대대적인 보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벽에서 강제로 떼어져서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인데요. 김미희 기자가 700년 만에 외출을 취재했습니다. 전문 연구사들이 붓에 물을 묻혀가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덧댑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세한 균열까지 찾아 메꾸는 데만 2주일. 정밀한 보존 작업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기는 이송 작업입니다. 1377년 고려 우왕 때 부석사 조사당에 그려진 이 그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벽화로 부석사 문을 나선 건 700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많은 벽화들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라졌고 고려 시대 벽화로는 부석사 벽화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과 이들을 거느린 두 보살. 주로 비단에 그려졌던 당시 불화와 달리 흙벽에 그림을 그린 뒤에 채색하는 독특한 프레스코 기법이 사용돼 고려 시대 불교 미술의 정수가 그대로 당겨져 있습니다. 마치 비단 위에 그려놓은 고려 불화처럼 유려한 윤곽선과 안정감 있는 조형감, 우아한 채색 등을 통해서 당시 고려 불화의 높은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16년 일본은 법당 수리를 이유로 강제로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석고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석고가 갈라지면서 그림까지 떨어져 나가고 변색되는 등 훼손이 심각해졌습니다. 보수 작업을 이유로 일본인들이 콘크리트를 뒤섞어 붙여 오히려 원형이 더 파괴됐던 미륵사지 석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벽화의 내부 상태를 정밀 진단한 뒤 알맞은 보존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까지 7년간의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